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오촌리라는 지역에 나와있구요 오늘은 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리고 가격 인하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매물 좀 소수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흔하지 않은 한옥주택 매물이구요 무려 2억대 입니다. 2억대 한옥주택 그럼 일단 의심되는게 면적이 작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에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 되겠구요 시멘트 포장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건강관지로 가는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600미터 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중에 약 한 200미터가 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교차하시는데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일이나 이럴때는 그래서 평일은 괜찮은데 주말에 조금 그런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 막힘 현상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구요 쭉 들어오면 막다른 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도로에서 우측에 있구요 요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 어 지금 뭐 대문 크게 굉장히 양 사이즈 넓게 빼놓으셨구요 차량 바로 안쪽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토지 모양은 뭐 거의 완벽하게 정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고 그리고 어 지금 뭐 약간 좀 세컨 하우스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당 관리가 좀 잘 안되어 있어요 잔디라든가 이런게 나무라든가 보시면 그죠 그래서 오시면은 요런 정원 관리 조금만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자 마당 앞쪽에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나무가 좀 조경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실제 내 땅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에 쭉 이만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축대를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파세색을 더 깔면 이 라인 자체를 이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시게 되면 뭐 한 네다섯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좀 더 좀 심으셔도 되고 꽃이나 나무 화단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나무 식재되어 있고 경계 따라서 또 조경수도 식재되어 있구요 어 그쵸 뭐 외부는 특히 제가 뭐 보여드릴게 별로 없긴 한데 정화조 이렇게 뭐 매립되어 있고 어 주택의 양 사이드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파쇄석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별 지하수라 이렇게 관정 있고 기름통 보이구요 예 그리고 요 공간이 이제 판넬로 확장된 요 공간이 창고입니다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 뭐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땅 모양이 너무나 예뻐서 그게 좀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어 이 주택 이제 정 거의 뭐 정동향인데 예 앞에 지금 주택이 한 채 있어요 단 단층 주택이라서 양 사이드로는 어 뭐 시원하게 조망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요 앞에 어쨌든 건축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탁 트인 감은 음 좀 없을 순 있지만 답답하면 단 1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평수가 약 한 뭐 170평 정도 되니까 전혀 뭐 그런 답답하면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볼까요 어 외관이 보통 일반적인 한옥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특이한게 이제 황토로 미장이 되어 있죠 황토로 미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어 그 외에는 뭐 전통식으로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시공을 그렇게 하셨고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아 뭐 제가 볼 때는 뭐 땅값만 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기와는 뭐 청동기와를 좀 사용하셨다고 하고 제가 뭐 한옥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아시는 분들은 최대한 보시면 이게 뭐 어떤 나무를 썼는지 이런거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외관은 요정도 한번 보셨고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올라가는 요 길에 돌담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전실이 좀 아담해요 아담하게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 삼연동 플라이딩 도우로 되어 있구요 어 들어가셔서 우측이 이제 큰 방입니다 큰 방 방사지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어 다 한지로 도배가 되어 있구요 천장 요렇게 보시면 예 요렇게 신공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장점은 외부에는 창살 그 다음 내부에는 요렇게 창호를 또 이중으로 돼 가지고요 단연에 좀 신공이 되어 있는 신경 신경을 좀 쓰신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통방식과 현대의 어떤 자재들의 조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와 요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오면은 뭐 거실 주방 좀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거는 뭐 예 뭐 맨날 보시던 거니까 저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다 내부에 창을 추가로 더 뜨셔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2인 거주 하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뒷편에 다용도실 지금 등이 고장 났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어둡게 나오는데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요 공간까지 아까 그 제가 주택 뒷부분에서 보여드렸던 확장된 부분 요렇게 이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욕실 자 욕실도 뭐 현대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방이 요 방을 안방으로 쓰시는 게 좀 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붓박이장도 있고 방 사이즈도 그렇게 뭐 작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 요렇게 안에 구들방이 또 마련되어 있다는 거 여기로 나가서 구들로 불 떼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지내시면 됩니다 좋죠? 여기서 이제 겨울철에 장장부와 두세 개만 밤에 떼가지고 아침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자 구들방까지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이고 방투기 욕실 하나 거실 및 주방 그다음에 주택 뒷편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명 5천리에 소재하는 2억대 한옥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일단 장점 거의 뭐 건축 원가 원가 또는 원가 이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뭐 손볼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경이라든가 요런 부분 조금만 좀 좀 예쁘게 내 스타일을 꾸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옥이라는 한옥주택이라는 특성상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한옥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용문산 관광단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뭐 음식점 맛집이라든가 카페 굉장히 질비해 있고 편의점도 가까운 편이고 실거주 하시기엔 너무 좋으실 거에요 세컨하우스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구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약한 200미터 구간 그 구간이 조금 불편 아닌 불편할 수 있겠다 근데 평소에 뭐 사실 통행량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좀 왔다갔다 해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차 맞긴 현상이 생긴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크게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일한 단점 아 유일한 단점 그리고 주택에서는 약간 펜스 펜스가 좀 예 돌당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쁘지 않았을까 제 욕 이건 좀 약간 욕심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두가지 빼고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은 뭐 너무 착하잖아요 2억대 이런 집을 어떻게 삽니까? 어쨌든 뭐 오늘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또 다음 해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전 봄이니까 환절기에 들어섰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해물 촬영 때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